어? 아이 참! 아빠의 연주 소리였네! 오리가 아니었어! 다시 찾아보자! 그럼! 뺏뺏뺏뺏뺏 오리야 어딨니? 무릎이 튀어 빼고 두리바 두리바 오리야 어디 갔니? 엉덩이를 쑥 빼고 뒤뚱뒤뚱 걸어서 뒤뚱뒤뚱뒤뚱 걸어서 어디로 갔니? 어디로 갔니? 오리야 어딨니? 오! 어? 누구와? 누리 commencement 뭐야? 늘 보였잖아! 윽? 뭐야? 응! 오리를 찾는 중이야. 빨리와! 이리쳐 빼고 오리야 어디 갔네 아기 오리다 엄마 찾아갔었나봐 정말 부리는 쭉 정말 목은 두리바 귀엽다 하나 둘 셋 넷 아냐 아냐 더 멋진 춤이 없을까 여보 배고파요 내 정신 좀 봐 금방 준비할게요 룰루룰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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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 오늘은 어떤 물고기 요리를 해줄까 이거 엄마 아빠 저 좀 보세요 자 부리를 쭉 빼고 캣캣캣캣캣 우리야 어디 있니 목을 쭉 빼고 두리바 두리바 우리야 어디 갔니 어머나 어머나 여보 우리 콩이 좀 보세요 디뚝디뚝디뚝 아하 멋진 춤이 생각났어요 음 나도 멋진 음악이 생각났어요 어허 음 음 네 음 두리를 쭉 빼고 빽빽빽빽빽빽 오리야 어린이 목을 쭉 빼고 두리바 두리바 오리야 어디 간니 엉덩이를 쭉 빼고 디뚝디뚝 걸어서 디뚝디뚝디뚝 디뚝디뚝 걸어서 어디로 갔니 어디로 갔니 어디로 갔니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최고 최고 춤추는 공가족 최고 어머나 부끄러워라 우리 콩야를 따라했을 뿐인데 역시 우리 콩야가 최고예요 엄마 아빠 어서요 밖에 나가서 춤춰요 그래 응 어 잠깐만 오늘은 어떤 모자를 쓰고 춤출까 자 받아요 으이참 재밌게 맞추게 신나게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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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를 쭉 빼고 뾱뾱뾱뾱뾱 오리야 어디니 목을 쭉 빼고 두리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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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야 어디 갔니 엉덩이를 쑥 빼고 뒤뚱뒤뚱 걸어서 뒤뚱뒤뚱뒤뚱 걸어서 어디로 갔니 목을 쭉 뾱뾱ном 우리 cent dzie 손을이ly 더리번 두리번 빨간 오리야 어디갔니 엉덩이를 쑥 빼고 바다 끝에 가율바 뒤뚱 뒤뚱 걸어서 뒤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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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서 어디로 간디 어디로 간디 우야 오빙니 예!